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국 사건이 분수령을 넘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국이 했던 정언이다 거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의 양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특이한 체질과 심적 구조와 정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저렇게 거짓말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천년스럽게 말을 꾸면서 국민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 조국의 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세상 살면서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사실이면서 거짓은 없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국이 했던 모든 그런 해명들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한마디로 부부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점이 있었겠지만 불과 몇 시간 후나 며칠 후에 맹맹백백히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아무런 그런 동료 없이 아주 천년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특이한 그런 체질이 아니면 특이한 신적 구조가 아니면 특이한 특성을 가진 힘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쯤은 조국을 옹호했던 그런 유명한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조국이 거의 숭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후회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의 거짓말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것은 진위는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12개의 수류 가운데 9번째의 당국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제출된 것이 제출 목록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관련 서류에서 그 부분이 나왔고 동시에 당시에 입학 사정관을 했던 고려대 교수가 정언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서류가 제출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됐죠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딸아이의 입학 취소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입을 다물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시간이 꽤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보관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나온 태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했죠 검찰 조사 결과나 동양대 진상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표창장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총장 직인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한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거죠 아마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 가운데 분격한 것 중에 하나는 위조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뿐만이고 특히 배움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위조사건이었죠 저는 물론이고 제 첫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과정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지금 수사를 개시한 지 딱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코링크 피의 설립자이자 실출적인 오너가 정정심일 가능성이 높다 정정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부부가 공모를 했을 테니까 조국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야 하나도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펀드의 공금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투자감을 미리 변제받는 것은 그야말로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공범에 해당한 것이죠 앞으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재산 가운데 20% 내외를 투자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같으면 정정심 혼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상식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다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고 나서 불과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민정수석의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민정수석 자리를 이용해서 광급공사를 담당하는 정기점멸기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 된 행위를 이번에 범하게 된 것이죠 오해를 살까 싶어서 해외도 부직인 오촌조카 조범동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도 조범동과 정생님이 수시로 전화해서 펀드 운용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문회에 대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속속 밝혀지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위조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밝혀진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국의 발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가 없다 또 정경심 씨의 발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면적은 거짓말을 행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거짓말을 심지어 합리화하게 하기 위해서 펀드 운용 보고서와 했던 것 그런 각종 자료를 조작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명분을 들진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있는 것은 그거는 정의로운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아무튼 그런 의혹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좌로 해결되나 우로 해결되나 본격적인 권력의 누수가 시작된 하나의 분기점이자 변곡점을 제공하는 사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한 가지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런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와의 대화 같은 걸 주재하는 것을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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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